이번 문제는요. 2020년 9월 34번 문제 되겠습니다. 빈칸 문제니까요. 빈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밑으로 내려보면요. 맨 마지막 문장의 빈칸이 뚫렸네요. 여기 한번 읽어볼 건데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겠다.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뭐인 것 같아요?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나요? 요게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사이에? 사회적인 기업들 사이에서 상당한 필요가 있는데 뭐를 위한 필요냐? 하고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요걸 집중하면서 첫 문장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여러분, 최근에 상황에서 사회적인 기업이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여러분, rely on, 의존하다죠. 자, A 또는 B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대요. 사회적 기업이 어디에 의존하냐면요. 보조금, 자금. 됐어요? 자, 보조금, 자본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상업, 재정, 상품 혹은 상업, 자금, 상품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죠? 그쵸? 보조금이니까요. 보조금 준다는 거고요. 상업, 자금, 상품이 뭘까 했는데 요기 보니까 뱅크워운스가 보여요. 요거 우리 한마디로 대출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기부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래, 그거 해봐 한번 하고서 프로젝트 기금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보조금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보조금도 있고 여기서 뭐 기부금도 되고요. 프로젝트 기금도 될 수 있습니다. 요런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사회적 기업이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가보면요. 자, 아이러닉하게요. 많은 사회적 기업이 동시에 자, 보도합니다. 뭐라고 보도하냐면 상당한 결점이 있다. 뭐와 관련해서? 이 두 개의 재정에 연관해서 결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은 즉슨 요게 둘 다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단점을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많은 사회 기업이요. 뭐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 reluctant to 뭐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뭐를 싫어하냐면요. make use of 활용하는 걸요. 전통적인 사 전통적인 재정 상품을 듣니 전통적인 상업적 재정 상품 여기다가 체킹을 좀 해볼게요. 요거 활용하는 거 꺼려한답니다. 왜요? 컴마하고 fearing that 대절을 두려워해서요. 자, 대절이 뭡니까? 자, 요기는 사회적 기업이 뭐 할 수 없어요? 페이백 다시 그 대출금을 돌려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담감 두려움에 요런 전통 상업 재정 프로 프로덕을 걱정하는 거죠. 됐습니까? 갚지 못할까 봐 상환이 어려울까 봐 상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게다가 인 에디션 자, 상당한 수의 사회적 기업 리더들이 보도하는데 뭐라고 보도하냐면 대절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요것도 안좋음 전 얘기하겠죠. 자, 뭐라고 이러면 relying 또 의존하는데요. 너무나 많이 보조금 기금에 의존을 하는 것이 위험한 전략일 수가 있대요. 얘도 단점이네요. 자, 뭐 때문에? 자, 개별적인 보조금이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적 제한 언제까지 우리 회사에 보조금을 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기 보니까 and are not reliable in the wrong time 역시 마찬가지 장기간에서 믿을 수는 없다. 믿기가 어렵다. 장기간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요? 이 두 가지 다 부정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다가 보여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이 단점을 커버시켜줄 수 있는 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보조금 자금이 여기서 can also lower 더 낮춥니다. 뭘 낮춰요? incentive 자, 동기를 낮춘대요. 누구에게? 리더들과 직원들에게 뭐 하는데? professionalize 전문화를 하는데 뭐를 전문화해요? 그 기업의 어떤 그 사업의 측면 뭐 필요한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이 돈을 갖기 위해서 보여지는 그런 수익 창출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전문화가 떨어지게 되는 동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됐어요? 동기의 약화까지 나옵니다. 동기의 약화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unhealthy business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뭐예요? 건전하지 못한 즉, 건강하지 못한 회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우리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샘 밑으로 내리면서 지워집니다. 기업적인 행동 건강하지 못한 기업적인 행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회적 기업 안에서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1번 alternatives 대체입니다. 자, 전통 형태인데요. 재정의 전통 형태에 대한 대체가 필요하다. 어때요? 여기 있는 재정의 전통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맨 위에서 봤던 A or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대출금을 받는다던가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답 몇 번? 1번 요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근데 1번만 보고 바로 고를 수는 없을 거예요. 2번부터 5번까지 보고 상대적으로 틀렸구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래요. 뭔가 이제 해결책, 지침서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증진시키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얘기 전혀 안 나왔고요. 더 나은 이 고객의 서비스를 위한 부서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그리고 5번에 인센티브스 어? 이거 뭐예요? 동기죠. 그죠? 근데 이제 동기인데 뭐를 위한 동기냐면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동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